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판매된 차량 5개 가운데 1대가 제네시스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올해 2분기 판매량은 3만 9천 826대로, 전분기 대비 2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말 제네시스가 별도의 브랜드로 독립한 이래 제네시스 판매 비중은 10% 안팎의 불가했으나, 자동차 시장의 고급화와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며, 제네시스 판매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전기차 모델이 가세하면서 올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내수 판매는 15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